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멘트를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한 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서 감사하고요. 기원님께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황수현입니다. 어려운 거에 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친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오늘 겨울에 추운 날씨에도 결심이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소음 많이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수현입니다. 추운 날씨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봐주시고 소음 많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 박진희